오늘은 또 어떤 쓰레기를 해볼까요 오늘 좀 지고 싶은 날이다 승률 100% 문도나 해야지 문도 서포트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예전에도 개쓰레기였는데 더 개쓰레기 된 문도 있거든 서포어 트루댐 문도라고 서포터가 갈만한 가성비 좋은 팬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 서포어 문도 한 다음에 큐섬마하고 포킹만 해서 딜량 한번 주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룬 이렇게 들어주고요 앙 기모링 가보도록 하죠 가자 저격 3명 누구야 안녕하세여 아무 생각 없이 문조 문도하면 되겠다 강철 모시기 문도의 큐스킬에는 피해량이 아주 높다고 풀필 때 가장 세게 때리는 남자 그게 바로 나이징 시키야 크크크크크 날먹농락폭킹 생배대리 문도 간다 왜 생배랑 대리는 왜 묻히는데 날먹농락폭킹입니다 문도 서포트의 큰 장점 리시가 좋다 아하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솔로로 먹은거야? 너무하네 진짜 먹으면 너도 해 진짜 너무하네 형 여기 먹어놨다 여기니? 아니었습니다 아하 거인 도망갔다 휴 허허허 유성 허허 맞았고 아 더러워 허허 유성 아하 유성 아 아 큐 이걸 피해? 히 큐 안 돼 안 돼 안 돼 어? 뭐야 이게 죽어? 순조로운 서랜이겠음 그게 무슨 말이야 하하하하 이게 이겨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마드를 파가라 소랑 2개나 60 30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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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라 그렇지 유성 딜 아주 좋아 맞았고 맞았고 아 아 맞았고 오오오오 나 맞아야 돼 죽여야 돼 피우 못 먹어도 괜찮아 o 에잇 누우 20 이 자식 2피로 왜 계속 깜죽대는 거야 나도 깜죽돼야지 아 힐이 없는데 2피로 왜 계속 깜죽대는 거야 어 더블킬 나쁘지 않은데? 이런 상황엔 역시 마관신이지 아하 현재 나의 큐데미지 25% 뷰 찾기고 가는 중 그렇지 맞았고 어 왜 이렇게 세? 진짜 5킬이야? 네 다 죽이는데요? 아싸 오씨 실패 맞췄어 내가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큐 큐 내가 피 다 깠어 키면 온 생각보다 쓴대? 원딜 딜을 이기겠구만 근데 내가 하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나 탱커 아니야 큐만 맞춰 장미칼 던질 생각만 해 이제 칼이 아니구나 장미 뼈토 전면 여고 모름 AP 있는 게 와 하나도 없네 이제 옛날에는 W 행간 있었거든요 조금? 왜 시발 여기 미드가 이상해 무지 끝까지 밀렸냐 와 센데? 파이크 보여주나? 풀었는데 아 좋아 이거 풀 뺀 거 좋아 와 이겼네 풍 회복 진짜 회복용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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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만졌어요 큐! 어떤데 내가 학부보다 더 아프긴 하거든 큐! 오 아니 생각보다 쓸만해 역시 큐르데믹이네 피안드리온 사실 이기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어 어 으 아 따라와! 으 살려줘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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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럴 같긴 하지만 무덴을 갈걸 아 어 와 아프다 큐! 와 모임? 와 모임? 우리의 시너지 생각보다 좋음 하하하하 없어! 이야 하하하하 무단으로 가볼까? 야 마관 좋아 이걸로 가 마관 34요 34가 아니구나 이거 13 추가면은 45 되겠네 근데 그냥 서퍼문도보단 도움이 되고 있는 중 그냥 서퍼무셨으면 지금 강심가가지고 펭도 딜도 둘 다 안되는 그건데 선택과 집중을 하셨잖아 아 인정해야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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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췄어야되는데 아 아 나이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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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 돼 그 좋은 줄 안다고 개똥 쓰레기야 그리고 파이크가 꽁돈을 많이 줘가지고 와 모임? 하 뭐야 딜 어? 아 아 만만치 않 야 에이피 자크가 리안델 가는 거 어딨음 아 나 같은 놈이었구나 아 아 큐 멀리서 큐 던지면 심한 사거리 됨 안되죠 근데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나와가지고 이템 중에 가장 쓸모있을 거기에 봐 자식의 뭐야 이거 와 큐딜 모임? 큐딜 모임? 불폐안정 진짜 그냥 뭐야 하는 소리가 나오 아 아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옹 아 이거 맞았어야 되는데 키오 오오오오오옹 Shoo 오오오옹 literal 09nahmen 후우오옹 큐 큐 아 큐 쿄! 쿄! 이 새끼... 이 새끼 저리가! 아! 아! 그냥 반쯤 질 생각으로 한 건데 이게 잘 풀렸습니다 되게 사실 생각보다 진짜 빈망이랑 기미남 잘 든 듯? 이걸로 부족한 생존력 어느정도는 커버쳐가지고 네 Q를 맞아라! 우와핏하핏 허하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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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핰 밈어 큐! 큐! 으아앜 피구왕통키 이걸찍는다고? 이태구 넌 질 자격이 없다 뭐야 아니 왜 딜리학 1등이야 딜들아 이거 진짜로 진짜로 약장사가 말함 이거 먹지 마셈 나도 이거 찍힐 줄 몰랐음 제발 먹지 말아주세요 진짜 폭킹 문도였습니다 따봉 흐름